자 이어서 세 번째 기조 강연을 정해드릴 텐데요. 세 번째 기조 강연은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지능형 로봇과 모이나 혁명이라는 식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고태봉입니다. 저한테 시간 40분 주신다고 해서 3시간 분량의 자료를 갖고 왔더니 15분 정도 바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는 20년 넘게 자동차를 했는데요. 자동차가 변화에 압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현대동차가 왜 UAM하고 로보틱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썼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못 살기고 울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테슬라를 제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앞에서 교수님하고 대표님 말씀 잘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같이 되는 게 인더스트리얼 4.0이다. 근데 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게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오려면요. 요소 기술들이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텅텅 비어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AI입니다. 지금 로봇에서는 특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최지피티 때문에 최근에 관계가 시끄러운데요. 어느 정도 AI 쪽이 고도로 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보셨을 때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엠프리오스가 킬로그램당 500와트와트짜리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죠. 여러분 그 정도면 테슬라가 2170 배터리가 지금 260와트와트 정도 되니까 거의 두 배입니다. 굉장히 배터리는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는 고도의 모터를 만들겠다. 카본 슬리브드 로터로 로터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에서 두 개를 분리하는 카본 슬리브드 로터가 나오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플레드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1.9초. 어마어마한 모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리듀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리듀서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모터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을 텐데요. 하여튼 전기차가 로봇에 관련된 각종 움직이는 데 관련된 것들 솔루션을 많이 제공했다면 최근에 최GP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V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멀티모달 AI라고 얘기하는 GPT-4 같은 경우는 비전, 보는 것도 우리가 텍스트하고 똑같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이 생각이 확실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로봇이냐. 여러분 미국이 중국하고 선을 긋죠. 그리고 제조업 리쇼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와라 미국으로.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제조업 했을 때 다 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서프라이팅, 공급망이 없습니다. 미국은. 돈을 못 벌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제조업 리쇼링하고 같이 해결될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동화입니다. 로봇이 실패하면 다 들어와봐야 프로핏이 안 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자유무역에서 중국과 어떤 불업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경제 블록화 현상. 미국이 스스로 뭔가 만들려면 스마트 팩토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로봇들이 공장에 투입돼서 지금 FOMC가 아무리 금리를 인플레이션하고 얘기를 해도 노동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했던 제조업을 다시 드리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로 인정받으려면 서프라이팅이 전부 다 미국산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장이 한꺼번에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던 레이버들이 공장으로 안 갑니다. 한국도 중소기업에 이런 데 많이 안 가죠. 로봇화가 필수적입니다. 로봇화가 결국 리쇼링하고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미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은 스마트 팩토리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봇에 대한 모든 부품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에요. 센서라든지 아니면 액츄에이터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파워 서프라이팅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할 거고요. 한국도 저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부에 계속 몇 년 동안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액츄에이터에서 우리가 리듀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딸립니다. 머트리얼 쪽을 계속 고도화시켜야 되고 많은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셨던 분들 머트리얼 장인들이 협심하시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구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는 거고요.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엔디펙트를 어떤 걸 달 거냐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고도화시킬 거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봇에서 많이 아실 텐데 이 부분에서 많은 작업들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로봇의 종류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로봇들이 고도화되고 있느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 방식이 아니죠.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좌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AI가 고도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도 폴스 앤 토크 센서라든지 많은 센서들이 고도화되면서 모터도 우리가 최대 한계까지 안 가더라도 에버리지로 갈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기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이 움직일 때 어디다가 액취에이터를 집어넣을 거냐도 굉장히 캐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곳에 통합형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지금 13개월이네요. 작업 척수하자마자 13개월 만에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이번에 인베스터데이 때 발표를 했어요. 그게 조작이 아니냐 얘기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개월 정도 만에 로봇을 이 정도 만들었다면 학습량이 더 추가될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보습라이믹스가 최근에 동영상 공개했죠. 한 번도 끊이지 않는 동영상인 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틀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대체하겠습니다. 데니스 홍 교수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계속 이 아르티머스의 축구 가르친다고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샤오미는 사이버원이라는 로봇을 내놨지만 아쉽게도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대륙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테슬라를 좀 말씀드릴까요. 테슬라가 2019년도에 오토노미데이, 2020년도에 배터리 데이 그래서 약간 기초를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21년서부터는 AI 데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봇이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AI 데이 때 이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로우 데이터를 결국 AI를 통해서 3D 벡터화 하겠다. 벡터화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AI로 연산시키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요. 클라우드 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추론과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돌리는지의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D1, 즉 시스템을 할 때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겠다. 칩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엑사팟에 해당되는 도조 컴퓨터를 만듭니다. 엑사팟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초에 110경번 정도를 연산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걸 로봇을 고도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조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솔루션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갈 때 우리가 다음 생각하는 건 뭔지 아니? 로봇이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제네럴 퍼포스라고 써있죠. 이게 아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AGI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제네럴 퍼포스는 뭐냐면요. 아까 다 말씀하셨죠. 일정 용도로 로봇을 쓰려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좌표로. 그런데 AI가 고도화되게 되면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합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을 어떤 일정한 용도로 로봇을 맞추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학습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불 언더로 만들겠답니다. 정신이 나간 소리거나 자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2만 불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의 오토로머스 즉 자율주행차에 쓰는 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몸뚱이만 액추에이터만 스스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봇 안에 있는 인베드드 시스템과 로봇 밖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전부 다 테슬라가 쓰는 자동차의 인흥을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2년 오토로머스 AI 데이 때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처럼 굉장히 매끈한 로봇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어멍한 로봇이 나옵니다. 범블 C가 나왔고요. 범블 C는 쉽게 말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섬주섬 주서서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이제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액추에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 2월에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딱 13개월 된 겁니다. 이런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브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FSD를 그대로 쓰고요. 배터리 팩은 2.3kWh짜리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4680 배터리를 배에다 집어넣고요. 액추에이터는 처음에 40개가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가 28개로 압축할 수 있다. 28개를 쉽게 말하면 팔레터 곡선. 가장 합당한 쪽으로 넣어서 6개를 만들 거고요. 3개의 리니어와 3개의 로터리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덱스트러스. 손은 와이어 방식을 써서 안에 있는 센서를 넣어서 고도로 학습시킬 수 있는 핸즈를 만듭니다. 이 4가지가 컨베이터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족보행 로봇은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타조를 모방했고요. 4족보행 로봇은 치타를 모방했죠. 휴머노이들은 역시 사람의 에스켈레턴 골격을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많아봐야 액추에이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옵티마이즈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는 28개의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각종 운동과 작업을 할 때 비율이라든지 배분이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팔레토 프론트라고 그러죠. 팔레토 곡선을 가지고 메스하고 코스트. 한쪽으로는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니.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얼마나 무거운 걸 들 수 있니를 가지고 접점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접점의 중심부에 대는 걸 가지고 액추에이터를 6개로 압축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액추에이터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생각보다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주조를 하거나 성형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전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도 스스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로터리와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하프톤, 일단 그랜드 피아노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두부를 짚는다. 여러분 되게 변태적이죠. 두부를 이렇게 잡으면 다 으그러지겠죠. 두부는 살포시 밑에서부터 퍼서 올려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결국은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고유 속성을 이 핸즈, 덱스트러스한테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는 컵을 들 때, 그 다음에 물병을 들 때,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녀석을 들 때, 두부같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때는 밑으로 들어라. 이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바닥에 센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마다 두 개의 자유도, 그 다음 엄지손가락의 세 개의 자유도 합쳐서 11개의 자유도를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자동차가 원래 퓨어 비전이라고 해서 카메라 8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다면, 그대로 방법을 써서 실내 로봇도 쓰겠다는 건데, 다른 것들은 GP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내는. 그래서 GPS를 대신하는, 결국 카메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워낙 RGB로 쓰게 되면 데이터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YUV로 단계를 낮춥니다. 그리고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즉 객체 분할과 의미 분할을 같이 하는 페놉틱 세그멘션을 해서, 예를 들면 작업을 해야 할 대상과, 그 다음 피해야 할 장애물의 대상을 구분해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 다음에 아큐파시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모든 픽셀, 2D로 보이는 픽셀을 결국은 종적 오차를 잡아내서 3D의 복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AI에서 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데, 이게 밀리세컨즈 단위로 작동이 돼요. 굉장히 빠른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로코모션 플래닝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로봇도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걸 다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학습을 시키고요. 우리가 매번 로봇 나올 때마다 학대하는 자들이 따라다니죠. 로봇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찌르거나. 그게 왜냐하면 전부 다 결국 스테빌리아이제이션,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환경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찌르거나 발로 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는 지 여부.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의 모션 캡쳐를 달아서요. 사람한테 어떤 작업을 시켜놓고, 이 액션을 전부 다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AI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로봇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개월 만에 건넌 로봇을 만든다는 거고요. 이번 인패스데이 나왔던 로봇은 위에 있는 케이블이 떨어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혀 사전에 프로그램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선다이 믹스 같은 경우는 다 프로그램을 하거나 조이스틱 가지고 사람이 인지 판단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AI가 직접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개의 버전이 한꺼번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13개월 만에 5개의 버전의 로봇이 계속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었고요. 테슬라 그러면 도대체 왜 로봇을 할까?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동차를요. 지금 130만대를 만들고 있는 녀석이 7년 만에 2천만대를 만들겠다고 허언 같은 허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고집을 안 꺾더라고요. 7년 만에 130만대에서 2천만대를 가겠다고?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제가 20년 넘게 현대차 봤지만 1년 동안의 현대기아가 공장 3개씩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2천만대를 2030년대에 하겠다는 거냐? 이건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그게 답이 로봇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왜 제조업을 리쇼링하는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프로세스가 대부분 다 로봇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동차의 내부가 공간이 협소한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셈블리 라인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기아가 예를 들어 파업을 할 때도 가장 힘이 있는 동력의 원천이 바로 이 어셈블리 라인인 의장 라인입니다. 이 의장 라인을 자동화시켜줄 수 있다면 자동차는 UPH, 즉 유니퍼 아워라고 그러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봇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순진하게 생각했죠.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에 로봇이 들어가려면 사람 형태인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려겠구나. 그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키텍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진화가 더 필요해요. 러닝을 통해서 진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100년 동안 만든 방식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어벙해. 새롭게 자동차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45초당 한 대 차가 나오니까요. UPH로 역산을 하게 되면 시간당 80대가 나오는 겁니다. 현대형차도 알라바바 공장은 시간당 73대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아마 시간당 100대, 120대, 130대가 목표일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전부 다 간단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번 인베스 데이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와이어 하넷을 없애버리겠대요. 자동차에. 지금까지 10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었던 방법은 물론 프레임 방식에서 모노코크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빡습니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밑둥이 막혀있고 윗둥이 막혀있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람이 했어야 했죠. 앞에 있는 운전석에 있는 칵핏, 뒤에 있는 시트, 트림 작업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가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6개의 파트로 나누고요. 만약에 익스터널, 외부에서 로봇이 작업해서 조립할 수 있다면 사람이 들어가서 힘들게 작업하는 것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로봇이 100% 만들고 나서 붙여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박스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멕시코서부터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50만 대짜리 공장 4개에다가 다섯 번째 공장이 멕시코 공장인데 멕시코 공장사부터 앞으로 짓는 공장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들겠답니다. 이걸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보시게 되면 밑둥에서 뚫려있죠.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6개 단계를 해서 앞에 결국 다이캐스팅으로 만든 앞에 있는 기각 캐스팅에다가요 카피트 붙일 수 있고 뒤에다가 리어 시트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100% 작업을 하고 이걸 조립식처럼 턱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코스트가 50%가 줄어든다. 그래서 샌디 멀러라는 양반은 자동차 17,000불 정도 원가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자동차 업체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한국에 있는 한원시스템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자동화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로봇을 썼더니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덕션 앤 레이버 노동자를 99%를 줄였다 합니다. 여러분 히트펌프도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자동화시켜서 만드는데 7초당 하나씩 만든다. 그리고 오차로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량률이 0.005%죠. 이걸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자동차의 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캡파라는 것은 생산 가능 대수는 속도 곱하기 시간 곱하기 가동률의 변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UPH가 지금 80대에서 160대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럼 생산량은 어떻게 되죠? 2배가 됩니다. 시간. 사람은 8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합니다. 로봇은 24시간 근무 주 7일 근무 그러면 토, 일요일만 일해도 40%가 증가하죠. 그리고 레이버 코스트가 안 들어가요. 원가가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3배, 4배를 만드시면 동일 공장에서 속도의 개념을 우리가 다 간구하고 있어요. 50만 대짜리 공장 몇 개를 지어야 2천만 대가 아니라 지금 공장의 스피드를 2배로 올리게 되면 2배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는 더 커요. 이렇게 되면 경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로봇으로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가난이 없는 풍요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더 이상 경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제 모델 센트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에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CNN, RNN, LSTM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으로 결국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하루에 1.9억 마일 정도의 데이터가 모입니다. 테슬라는.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조 컴퓨터를 학습을 해서 결국 뿌리겠다. 지금 최GPT하고 똑같습니다. 프리트레인드를 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을 할 거고 하이퍼스케일 AI로 갈 거고요. 굉장히 AI에 대한 비용이 싸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런 역사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은 최GPT GPT 3.5와 GPT 4.0을 여러분 목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는 AI에 대해서 막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왔고요. 특히 피지컬 월드를 이해하는 AI는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마찰력 구심력 원심력 그다음에 빛의 반사 왜곡 굴절 역광 이걸 딛는 AI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애플 같은 애들이 잘 못해요. 피지컬 월드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다 학습을 하는 애들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입니다. 이 두 개 업체는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거 그냥 들어서 그냥 텍스트 말고 다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오감이 있죠. 모든 센싱 기능을 얘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들을 수 있고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이란 행위도 우리의 인지 판단 제어에서 인지라는 건 보고 뒤에서 클락션 소리 듣고 오감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이가 GPT4서부터 멀티모달 된다는 얘기는 모든 게 픽셀 하나하나 단위를 다 토크네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챗봇이 그냥 챗봇이 아닙니다. 운전합니다. 그 얘기고 로봇이 앞으로는 우리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다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왓 세상을 어떻게 보니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고 운전할 거니 로봇이 걸을 거니 어떻게 작업을 할 거니 변수로 넘어가고요. 여기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우리는 GPT를 쓰고 있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레인 프레딕션하고 우리의 인트랙션에서는 레인 우리가 LMM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 그러니까 GPT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레인 프레딕션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걷어뛰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세상을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ETL 프로세스 외부에서 도조 컴퓨터가 연산과 추론과 학습을 하고요. OTA 오버디웨어를 가지고 차량 내부로 이걸 전송하죠. 차량 내부에서는 인베드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걸 학습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단계 우리가 노멀 오퍼레이션이나 인크레이션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세계가 오픈이 되는 섀도우 모드가 작동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Extract, 트랜스포밍, 로딩 이라는 ETL 프로세스가 비글비글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계속 똑똑해지는 겁니다. 로봇도 똑똑해지고 자동차도 똑똑해지는 이 프로세스가 되면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가서 Extract,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론과 학습의 장소가 중국이 된다면 이건 화웨이 이슈하고 동일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되는데 예를 들면 1년, 2년 있다가 중국산 자동차가 펜타곤이나 아니면 워싱턴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 유출입에 대해서 카메라 12대를 눈을 떠라. 이걸 중국으로 전송해라. 여러분 이것들은 다 보완의 문제가 되겠죠. 왜 이게 나오자마자 틱톡법, 틱톡 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디제이아 금지법이 나오겠습니까? 이 프로세스는 로봇이든 아니면 자동차건 앞으로 계속 적성국가면 문제가 될 이슈입니다. 저는 이게 IRA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진영이 아닌 비테슬라 진영은 엔비디아가 결국 처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갑 중인 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는 전세계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GPU하고 이 에코 시스템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CPU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GPU를 가지고 병렬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도 가능해졌고요. 로봇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되어 있는 컴퓨터도 전부 다 GPU입니다. 이제는 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컴파일러 시스템도 다 얘들 걸 쓴단 말이에요. CUDA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칩 디자인을 해봐야 이 에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지컬 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엔진들이 없어요. 자꾸 얘들한테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슨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아이작 그 다음에 이걸 또 감시하는 메트로폴리스 같은 플랫폼들이 로봇을 구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로봇들이 엔비디아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통신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옴니버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젠슨왕은 확실히 얘기했죠. 옴니버스는 디지털과 피지컬을 연결하는 산업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게 제가 하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통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이거 다 클라우드에 못 모으잖아. 내가 모아줄게.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 제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테슬라가 할 수 있는 ETL 프로세스를 엔비디아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LG그룹 현대차그룹 전부 다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얘기했던 이유는 로봇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가 감소되거나 아까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은 로봇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 인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로봇이 담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마 정치인분들은 기본소득이라든지 로봇과 폐허가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되게 억울하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근로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근로소득세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은 소비도 하지 않아요. 소비의 주체로서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소득은 로봇과 폐허가 될 거고요. 선 로봇 산업 육성 후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금을 내는 것도 그 다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세를 가지고 아마 사람의 기본소득을 줄 때 우리 인구가 많이 줄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몸살을 알 겁니다. 그런데 N분의 1에서 N이 한국은 줄어들어요. 제 생각은 로봇은 절대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인더스트리다.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고요. AI 쪽에서는 적어도 독일과 일본보다는 이해력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 돌아오시지는 않지만 한국 과학자분들이요. 해외에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국가 자산화할 거냐. 핵심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로봇은 자동차보다 HS코드로 봤을 때는 훨씬 영역이 큽니다. 기계 플러스 AI가 로봇이고요. 자동차 플러스 AI가 자율주행입니다. 당연히 바운더리가 기계 안에 원동기가 들어있고 원동기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봇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자동차보다 큰 인더스트리입니다. 절대 대한민국이 놓쳐서는 안된다. 라는 결론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